천천히 천천히 정국! 정국! 거짓말을 찍어 프로그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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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지될 뻔했어 프로그램 배지 막았어 나 듣지 않았어 오늘 하늘 중에 화장장 하나 둘 셋 땡! we fucked up 땡! 아 누나 큰일 났다 하나 둘 셋 땡! 아 누나 큰일 났다 나 내가 모른다고 했잖아 RM? BTS인 건 알아 근데 누구인지 몰라 미안해요 갑자기 나가 미안해요 내가 BTS인 건 알겠는데 저를 닮은 연예인입니다 정답 바로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박서준 통과 아 말도 안 돼 정답 정우성 통과 정답 BTS V 어 큰일 난다 하면 안 되나? 아 욕먹으려고 했지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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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정답 응 아니 왜 아니 아니 BTS BTS 네? 다이나믹 I'm extremely confused 다이나믹 A few minutes later 형! 진짜 아미한테 혼난다 잠깐만요 감독님 이거 잘못한 거 같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 제모 이거 진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감독님 이거 잘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 듣겠다고 작은 것들에 위한 시 작은 것들에 위한 시 자 형 다시 잠깐만요 정확하게 해 정확하게 해야 돼 확실해? 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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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들에 대한 시 땡! 잠깐만요 없음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're fine and you're not really fine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잘해 이거 잘해 혼나겠다 아 씨 2000 years later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정당 너 아까 방탄 선배님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버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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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레 테레 그럴 수도 있어 그렇죠? 너무 짧게 들어주셔 이게 언제쯤 나갈까요? 한 3월쯤? 테레 형은 3월부터 인터넷을 끊었습니다 방금 대답하는 사람 저 어디서는 테레예요 리키 아니고 테레가 누구야? 남은 시간 동안 잘 살아 좋아요 테레부터 잠시만 잠시만 아 아 아 방탄소년단 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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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편집해서 정답 처리해 주시면 안 되나요?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안무랑 아는데 그 딱 커버 불가해 죄송해요 Boy with love 아니 제가 너무 들은지 오래돼가지고 안녕 친구들